감스트 뚜밥이 파혼했다는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현재 감스트 뚜밥이 결혼 3개월을 앞두고 파혼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혼 사유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뚜밥님이 본인의 해명 영상에서 막판에 우는 소리가 나와 많은 뚜밥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뚜밥님의 말에 따르면 결별 사유가 성격 차이라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나이 차이를 언급함으로 인해 7살의 나이 차이에 따른 세대 갈등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재결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 날짜가 2024년 6월 8일로 정해졌고 웨딩 사진까지 찍었다는 건 감스트나 뚜밥 그리고 양가 친인척이 다 인정한 거기에 이번 파혼설은 그냥 일시적인 갈등이었고 결국 다시 결혼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소예지였습니다.